영업 영업하면 제일 힘든게 젖대에요. 술 마시는거 장태선 전부님 쏟아서 그만 마시는거 받으셔 김현민씨 나 유감 많거든 왜 내 명명 어겨요? 네? 나한테 충성하기로 했잖아 내가 웃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었나요? 그럼 지금도 웃으면 안돼요? 이제부터 웃어요 춤춰요 나 춤 잘 추는거 모르죠? 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수없이 물어보지만 대답을 몰라 돌아서 네 모습을 바라보며 자꾸 내게 묻고 있어 자꾸 내게 묻고 있어 사랑해 수천 번의 그 말도 고맙습니다 니 안의 한마디로 모두 지워지잖아 니가 떠나도 멍청이 살아갈 수 있을까 셀 수 없는 추억에 내가 쓸리고 다쳐 하루도 버텨낼 수 있을까 안고 싶지만 안고 싶지만 널 다시 품에 안고 싶지만 널 다시 품에 안고 싶지만 널 다시 품에 안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세상에 널 안 사람은 없어 추억만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요? 멤버십 카드 있으십니까? 네? 이곳은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친구가 안에 있거든요 못 믿겠어요? 아닙니다 있으면 불러내세요 멤버십 카드 갖고 나오라고 하세요 시끄러워서 안 받나봐요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이름나 이제는 돌아선 님 무섭나 혼자 되뇌리며 둘러보지만 자꾸 돌아보지만 이별은 어느새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놀아주시겠습니까? 저거는 안 돼? 한 번에 네? 홍월이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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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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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서 벌 사야돼 그럼 두 손 들고서 했을까요? 아니 내 술 지정 받아요 내 앞에서 벌 사야돼 너 내 입고 치신의 눈 좋아요 오늘은 두 손이 되어주고 두번째 손으로 입고 ҚАРАНТАР 아.. 아.. 더 없어.. 아... 아직 멀었어. 그만 주무셔야겠어요. 뭐 하는 거야, 기사? 이 분? 애인한테 버림받으셨나?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닌데. 필요한 게 이거 아니었어요? 아...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